制作人・ finan駅 制作人・安藤 制作人・编冠 흐헤헿 바지 입었어! 흐흐흐 스읏 고음 4거야 Rede 으 으 이상함 와.. 이거 붕뚝.. 붕뚝빠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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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디를 만져? 진짜.. 너무하네 어디를 만.. 남자라는 증거 아니여 거의 지금 붕뚝이 붕뚝급이네 붕뚝처럼 나와버렸네 붕지마 붕뚝이 아니여 붕뚝처럼 나와버렸어 붕뚝처럼 나와버렸어 붕지마 붕뚝뚝뚝 붕뚝뚝뚝 자꾸 신경있습니다 자꾸 보인다 진짜 기부라 죽겄네 아 근데 그만 찔러 왜 찔러 남의 거를 난 seiner에 안뇽뚝뚝 아니 이거 좀 신경안쓰겠어 아니 이 바지가 원래 타이트해 바지가 타이트한 바지야 내가 절대 빼빼어서 그런것이 아니여 얘들아 바지 자체가 타이트한거라고 이거 내가 이 바지 입어보면 종아리에서 안들어갑니다 이 바지 아니 이거 스판 있는거에요 스판기 있어 스판기 있단게 응? 스판기 있는거에요 아 그럼 이제 물가에 들어가겠구만 스판기 있으면 너 한번만 봉툭 때문에 망치로 조사하볼라니까 이제는 이걸로 나오면 턱 넣어볼라 그래 턱 터트려보라 그래 턱 하지마 그 기절 아! 몸만 저지롱 아 씨야 아! 내가 할라구요 니가 그렇게 이 반사신경이잖아 지가 멍청하게 갖다 대갖고요 쿵 찍어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여성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넙 잘못맞으면 이 남성 남성 기절해요 아! 기절합니다 급소에요 급소라고요 여기 잘못맞으면 기절해본다니까요 아니 우리 수학여행 때 친구들이 장난한다고 다리 잡고 아다다다다 점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못해요 하지만 발 올린거에요 손 안 올린거 아닌가 발 발 다시 무릎까지 올려주세요 아아아아아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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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이거 아니야 이거이 지금 이거 아니다이 성기를 나갖고 아 지가 올린거 아니다 이거 알았지 아 아따 이거 풀어갖고 고기껏 먹고 싶네 땔침땔 아하 아 진이 해본다 아 진짜 내형 가졌다 아 아 구칠개를 구칠개를 아 예 왔다 100개 100개 구칠개를 쏠라고 일부러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구토성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대구에는 그렇게 대구탕이 맛있다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목포에는 갈비탕이 맛있어요 여기요 봐봐요 자 제대로 한번 가자 미야 한 번만 할게요 그냥 그 의자하고 붙잡을 정도로 다 들어 먹어불어 그냥 공기는 공기는 다 먹어불어 이모 여기 공기 하나 추가해요 해불어 해불었어 지금 하나 원 나 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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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 포 포 나 원 나 지금 물 끓고 있어 빨리해 응? 물 끓고 있다가 빨리 하라고 알았어 하나 뚜나 원 나 뚜나 들어 무거 여태 사나 으아 으아 확 아 아 ouais 와.. 쥐내려버려 와.. 와.. 이거 봐라 뱀쇼 뱀쇼 와.. 쥐내려버려 목에.. 와.. 나 방금 쥐내버렸잖아 와.. 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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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양이는 안왔어? 아하하.. 고양이는 안왔어 근데 쥐있으면 고양이 와있어 아니.. 양이가 있을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좋아요! Adios.. 안녕히 가씨 MP